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MBN 골드 매니저입니다. 오늘 시장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, 가는 그러니까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.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을 빨아들이고,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종목들이 다른 업종들 다 빠질 때 반도체 종목들이 또 수급을 나름대로 또 빨아들이고 또 오늘은, 또 2차전지 일부 소재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종목들이 또 수급을 계속해서 좀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요.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막상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사실 그 상승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는 이상은 소외당할 수 있는 뭔가 좀 체감이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을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시장에 끌려다니듯이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느 섹터나 어떤 업종에 투자를 정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엉덩이를 좀 무겁게 가져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시장을 무리하게 쫓다 보면 내일 되면 또 빠져버리고 또 팔아버리면 또 내일 되면 또 올라버리고 계속해서 이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오늘 생생한 마디는 이제 과대낙폭주 또는 기술적으로 이제 스토캐스틱이나 뭐 RSI 같은 과미도 구간에서 이제 탈피하는 종목들. 이런 종목들이 뭐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. 좀 부담이 없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종목을 편입을 할 겁니다. 이왕이면은 이제 제가 이번 달 이제 포트 보시면 뭐 대창이라는 또 기업도 있고요. 대창도 있고 G2파워 뭐 화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 자체는 뭐 반도체와 그리고 최근에 들어갔던 뭐 BGF와 같은 이런 지주사 관련해가지고 뭐 저 PBR 관련된 종목들.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분산을 좀 시켜놨지만 결국에 저는 어차피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등의 주인공은 좀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성 또는 상승을 했었을 때 그 지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이제 반도체 종목을 편입을 할 겁니다. 편입하기에 앞서가지고 리뷰를 먼저 좀 도와드리면은 오늘 이제 시장의 주인공 중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강합니다. 이 화신이라는 기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 종목은 이제 매수 편입을 하고 나서 사실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은 안 됐지만 빠르게 10% 정도의 수익권까지 올라왔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장주의 거의 8%에 가까운 장 초반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다가 지금 약간의 윗고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종목들, 부품주들 매매를 할 때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현대차를 봐야 됩니다. 현대차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현대차가 그래도 지금은 이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연달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,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에 또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포드, 미국의 완성차 기업의 포드가 또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또 시간에서 또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. 게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인도 법인 관련해서 이제 인도 상장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현대차하고 기아의 이 멀티플, 이 PBR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이제 기아는 조금 1을 넘어섰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PBR의 1B 이하에서 또 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저 PBR 쪽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격이 높습니다. 이격이 너무 높고요. 그 기울기 자체가 거의 지금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 꺾이게 되면 이런 하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같이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이 화신의 차트만 놓고 본다면 정거점 돌파도 안 했고 아직 간 것도 없습니다. 현대차 대비해서 간 건 없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주시장의 특성상 대장주가 꺾여버리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상방이 제한적일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은 5일선 이탈은 안 하고는 있고 현대차 아직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또 저희가 이거는 가격 전략 자체가 수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는 현대차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정도의 자리는 아직까지 부담은 없습니다만 현대차의 이격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자.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대창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대창 같은 경우에는 구리 쪽 이슈도 있고요.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우선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초전도체 쪽 관련된 이슈로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실 주가의 위치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벤트로는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3월 양해 이슈 이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지금 당장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을 좀 키워내고 있는 부분들은 초전도체 테마 이슈로 반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구리 쪽 관련해가지고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거 아직 반영도 안 된 상황에서 구리 가격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공급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 수요를 좀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. 특히나 뭐 최근에 중국 지수, 중화권 지수가 이틀 연속 좀 나름대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 중국 당국의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양해 또는 그 전이라도 기대감이 좀 올라온다면 이 구리 쪽에 대한 수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,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처 금속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가지고도 또 엮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주가는 이미 아직까지 오른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이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급등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슈팅에 나왔던 건 초전도체 주가 테마 항상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줄 때 그때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부터 말씀을 이제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자 현재가는 만 660원입니다. 종목명은 워트라는 기업이고요. 뭐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오늘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기업입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졌고 다른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. 근데 이틀 전에 미국장을 보면 반도체 업종만 올랐고요. 대부분의 업종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지금 국채금리가 지난 밤을 제외하고는 최근 이틀 동안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난 밤에 소폭이나마 좀 약세 흐름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요. 이 미국 국채금리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하면서 기술조든 성장제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스토캐스틱 가매도 구간에서 이제야 좀 탈피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가지고 그 HBM 쪽 관련해가지고 이 납품에 대한 이 기대감,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거의 한 상가 육박하는 상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오늘은 좀 쉬어가더라도 또 눌리더라도 그래도 좀 한 번은 좀 다시 한번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제어, 국내 반도체 환경 제어, 마켓 시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로는 대표적인 IDM 기업들, 종합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, 그리고 이외에도 세메스 이런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. 국내 최초로 아무튼 간에 이쪽 온습도, 초정비 온습도, 제어 장비 쪽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기존에 해외에 의존했었던 삼성이나 SK도 해외에 의존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국산화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도 상당히 좀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게다가 이제 환경 제어 설비, 그 확장성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. 그래서 2차 전지 쪽 관련된 또 이런 사업, 진출, 또 모멘텀도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작년에는 좋지 못했습니다.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, 또 그리고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매매를 했었을 때 그 HBM 쪽 관련된 종목들,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종목 한번 깔아두고 추후에 반도체 종목들 상승 나올 때 한번 슈팅 한번 기대해보자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받기 전에 자료 보고요.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워트의 THC 장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글로벌 THC 시장 추종 규모가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연평균 6%에서 7% 사이 정도의 성적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이미 HBM 쪽 관련된 수의 기업들은 충분히 계속해서 오래 반복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가 이제 HBM3뿐만 아니라 HBM3 이쪽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히 저는 시장에서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우선은 바닥에 좀 있다는 게 제일 좋은 메리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신규 상장한 지 이제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보호회수가 6개월 뒤에 풀리는 물량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그 4월달까지는 한 두 달 정도 이상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도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바로 질문 받아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네 어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 특히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올라가면서 오늘 이제 상승을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조정이 또 살짝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향후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오늘 에코프로 비염이 올라서 그렇지만 향후 주가가 상승할 때 반도체 업종이 올라야 주시오가 상승할 것 같은데 포인트는 이제 뭐 외국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어떤 강력한 또 모멘텀 이런 것 좀 이야기해주세요. 사실 모멘텀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같은 모멘텀으로 올 한 해를 바라봐야 되는 것 같고요. 뭐 업한 개선이나 아니면은 HBM 쪽이나 AI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에 들어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서버용 디램이나 이쪽에 대한 수요도 지금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사실 기술주나 성장주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페드워치 들어가 보시면은 올해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은 뭐 3월달은 이미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요. 5월달도 오히려 지금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월달 FNC 회의에서 정례 회의에서 동결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았었거든요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역전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눈높이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기서 투자 포인트도 얻을 수 있다. 왜냐하면 2초에 지금 6월달까지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는 6월달 정도 최소한 6월달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서 추후에는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또는 미국의 경기가 소폭이라도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만 나와준다면 다시 한 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성장주나 기술주들을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어차피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는 내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으로서 빠지더라도 결국에 반도체가 다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차 목표가는 12,750원이고요. 2차 목표가 13,800원 그리고 손정권 9,9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